자...뿌어진 나무에서 송송하나 발전이요 자...뿌어진 나무에서 송송하나 발전이요 자...보시죠? 층층 보이시죠? 층 송송하나...쪼꼬합니다만 처음부터 버리면 안되니까 딱 갑니다 자...송송하나 발전이요 큽니다...괜찮아요 그럼 딱...가겠습니다 아...담받아요 으이씨...또...또...또...또 맞을라 멀리 피해있어야겠다 맞을까봐요 됐어 봅시다 팍...내봐세요 이건...저게 다 아니네요 으이코... 봅시다...어우...돕습니다 이야...크죠? 그거 좋고 색깔 좋고 오케이 그럼 가져갑니다 저기다 발견 잡으세요 오오오... 거지... пу가Laure 좋지...좋する거라... 오옇... 카메라 멀리 땅에갖고 안버린다 요렇게 까요 요거 다 ا 있네 오늘 송송가 대팡인데요 계속해져 계속해져 으이씨...Т movimiento needles negligence... 으 으 으 due게 예 뭐였죠 아 예 예 썰다 서거 써 아 또 송상 발견 요오 자 말랐습니다 색깔 좋고 보다 여기 하나, 여기 두개 송성왕 송충로섯 쥐실험에서 암치료 100% 100% 손성왕 하나 둘 좀 큽니다 그럼 그쪽 보자 3개 다 따릅니다 색깔 좋습니다 잘 말랐어요 오케이 자 땄습니다 보세요 오케이 아주 깨끗합니다 잘 말랐어요 오케이 자 또발개 송성왕 여기는 높은데라 송성왕이 다 좋네요 이끼도 없어 이끼도 상태 좋습니다 오케이 또발개 송성왕 요것도 좋습니다 상대에 이것도 좋죠 오케이 자 한번에 두개 그쵸? 색깔 좋죠? 가자 갑니다 또발개 송성왕 아 나무가 조금 한데요 송성왕 큽니다 오케이 어우 가봅시다 오 좋습니다 약간 꺼만질라 하죠 겨울 내면 이렇게 색깔이 꺼만질라고 해요 되게 상한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가봅시다 또 발견이요 큽니다 한번 따볼까요 봅시다 어 아니야 아니야 안쓰는거에요 이거 살아있잖아요 그죠? 이거 썬거 아닙니다 살아있어요 여기까지 다 죽어버려야 돼 썬건데 살아있습니다 아이고 오케이 가봅시다 또 발견이요 송성왕 큽니다 후 또 피해있어요 맞을라 맞을라 됐어요 됐어요 봅시다 오우 좋습니다 예 깔끔하죠잉 겨울이라 오우 좋습니다 색깔 오케이 가봅합니다 또발간이요 송성왕 저기도 있네요 형 저기도 두개있어요 두개 그쵸? 딱 알죠잉 오케이 이게 뭡니까 송...송...송...송...송...송...송... 여기 송성왕이 지금 딸라고 밑에 버리니까 송나가 있는데요 오우 기운데요 이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요 요 요 요 오우 맞아요 송나 송나 오우케이 이러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일타 쌍피인데 오우 좋은데요 송나도 나무에요 나무에요 위에는요 오우 손은 없어요 짜아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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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.. 뭐 그것보고 오늘 못 올라갑니다 에이 송상왕 안따면 송상왕 안따면 송상왕 안따겠습니다 자 떠바라야죠 송상왕 오우 오우 아야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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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씨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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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오케이 아 좋습니다 가자 갑니다 떠바라야죠 송상왕 조각이 있는데 요 요 여기다 갔습니다 큰 놈아 아 네 오우 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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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